현잰,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. 나 모르겠어? 우리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잖아.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? 베니라고 합니다.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?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?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? 희열을 느끼는 거죠.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. 뼛속까지 울리는 페이스. 제이미! 에이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. 제이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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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. 제이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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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미!